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차의 은하우사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차차 막아 바라보며 웃음이 잠뜩 상찬한 그 속을 필력한데 무슨 꿈을 보고 있는지 그날 밤 그 사람 그날 밤 그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보고 싶더라 만나고 싶더라 맘 차에 떠난 사람 음악 차에 떠난 사람 왜 이렇게 흐뭇일까 이 흐뭇일까 이 흐뭇일까 이 흐뭇일까 이 흐뭇일까 그날 밤 그 사람 그날 밤 그 사람 그날 밤 그 사람 만나고 싶더라 만나고 싶더라 마차에 떠난 사람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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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